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떤 점이 업데이트됐는지를 공개한 시연회가 2020년 8월 28일 열렸습니다. 이번 방송의 취지는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뉴럴링크에서 더 많은 인재를 뽑기 위함이라는데요. 현재 뉴럴링크는 8명의 창립 과학자들 중 6명이 떠나 현재는 그 멤버 중 2명만이 남아있습니다. 스타뉴스는 뉴럴링크의 내부자였던 2명을 인터뷰해 그 속사정을 다소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뉴럴링크 내부기발 타임라인은 빠르게 짜여져 있는데에 비해 과학기술 발전이 늘어 내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볼까요? 뉴럴링크는 직전 버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귀히 뒤에 작은 모듈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선 두개골의 동전 크기의 모듈을 숨기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칩은 이렇게 생겼고요. 크기는 지름 23mm, 두께 8mm 정도입니다. 50원짜리 동전 지름이 21.60mm이니까 그것보다 살짝 큰 정도입니다. 이 칩에 매달려있는 선들이 바로 스레드인데요. 폴리스틸엔 술폰사념 패덧 PSS나 산화 이리듐으로 특수처리해 뇌의 피질에 삽입되었을 때 임피던스를 낮추고 칩의 전화 운반 능력을 높입니다. 이 스레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리니어와 트리스레드로 나눕니다. 좌측이 일직선 모양으로 전극이 배치된 것이 리니어, 우측의 전극이 나뭇가지처럼 양쪽에 배치된 것이 트리스레드입니다. 리니어 스레드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 머리카락 같은 도선이 스레드이고요. 스레드에 붙어있는 동그란 것들이 전부 전극입니다. 하나의 스레드에는 각각 32개의 전극이 배치되어 있죠. 이번에 공개한 뉴럴링크 칩은 채널이 1024개라 했으니 전극이 1024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레드는 32개인 것이죠. 칩 하나에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스레드가 32줄 들어있는 것입니다. 뉴럴링크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서는 96개의 스레드와 3072개의 채널이었지만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입니다. 좀 더 가볍게 바꾼 것인데요. 채널의 수는 칩을 여러 개 심을 수 있어 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뉴럴링크의 새로운 버전은 프로토타입 0.9버전이라고 합니다. 두께를 8mm로 잡은 것은 이 장치가 두개골의 일부를 대체하기 때문인데요. 수술을 원하는 사람의 두개골에 5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을 내고 이 장치로 그 구멍을 막아두는 방식입니다. 두개골의 평균 두께는 10mm 내외이기 때문에 칩의 두께를 8mm로 잡은 것이죠. 수술 후 2mm의 두개골과 함께 봉합하고 나면 머리카락으로 가릴 수 있다고 하죠. 수술은 수술용 로봇으로 혈관을 피해 전극을 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수술 시간은 1시간 미만, 전신마취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아침에 병원에 가시면 오후에는 퇴원하실 수 있다고 했죠. 뇌의 피질의 전극실인 스레드를 집어넣는데, 이 스레드는 머리카락 굵기보다 20배 가느다란 5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굵기는 5마이크로미터, 길이는 20mm인 이 전극실 스레드를 입체 카메라와 525나노미터의 빛으로 조명해 작업해야 하는 피질 표면 위치에 정확하게 스레드를 삽입하는 것이죠. 이 화면은 뇌의 표면을 뉴럴링크 수술용 로봇 카메라로 찍은 것인데요. 이 까만 선들이 바로 혈관입니다. 로봇은 이렇게 혈관을 피해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레드를 삽입할 위치를 정합니다. 혈관에 전극을 꽂아버리게 된다면 면역반응이 일어나 장치의 기능과 수명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새롭게 나타난 내용은 충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는 동안 무선 방식으로 충전해두면 다음 날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몇 시간을 충전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충전 시간이 꽤 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럴링크의 기능에 대해서는 헬스케어, 뇌의 직접 음악 스트리밍, 게임 등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되었지만 가장 큰 개발 이유는 AI가 악용될 시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었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로는 이번 시연회에서 뉴럴링크를 이식한 돼지들을 데려왔습니다. 실제 뉴럴링크를 이식한 지 두 달이 넘었어도 건강하다는 것과 뉴럴링크를 이식했다 제거수술을 받은 돼지도 건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돼지가 뉴럴링크를 이식했다가 제거수술을 받은 돼지입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네요. 이 돼지는 뉴럴링크를 장착하고 있는 돼지인데요. 커튼 뒤에 숨는 바람에 시연회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일론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OK. This is a high-energy pig. All right. Gertrude, thanks for coming out. So what you're, the beeps you're hearing are real-time signals from the neural link in Gertrude's head. So this neural link connects to neurons that are in her snout. So whenever she snuffles around and touches something with her snout, that sends out neural spikes, which are detected here. And so on the screen, you can see each of the spikes from the 1024 electrodes. And then if she snuffles around and touches her snout in the ground, or you kind of feed her some food, pigs love food. Then you can see the neurons will fire much more than when you're not touching this now. 이 윗부분에 있는 하얀 점들은 1024개의 전국에서 감지한 뇌뇌 뉴런의 활동전이들입니다. 이 수가 많을수록 원과 뇌에 자극이 주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 점이 많을수록 아래의 파란 그래프가 누적되며 더 폭이 커지는 것이죠. 뉴럴링크는 과거에 원숭이에게 칩을 이식해본 결과 원숭이가 두뇌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었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연에서 보여주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뇌의 신호를 해석해 기계를 조종하는 장치를 BMI라 하는데, 이미 과거에 원숭이를 통해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의 뉴런들이 만드는 활동전이들을 현재의 뉴럴링크는 얼마나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얼마나 정확도 높게 잘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제 사업화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이번 데모에서 잠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 돼지에게 뉴럴링크를 이식한 후 러닝머신을 달리게 한 것이죠. 예를 들어 첫 번째 파란 그래프를 보면 감지되는 신호 변동폭이 작죠? 걷는데 가장 덜 자극을 받는 부위가 파란색 그래프를 그릴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 팀은 이 신호만으로 아마 파란 신호는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어깨축지일 것이다 하고 추측하고, 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신호를 기반해 각각의 위치를 예상했더니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뇌의 신호를 감지해 그것을 단어로 바꾸는 텔레파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뇌의 신호를 해석하는 것뿐 아니라 거꾸로 뇌에 자극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위의 영상에서 빨간색은 뉴럴링크의 전극에서 자극을 주는 것이고, 초록색은 그 자극에 반응하는 뇌의 뉴런들입니다. 각 전극에 따라 반응하는 뉴런들이 각자 다른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극은 천 개에서 만 개의 뉴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화면은 전극의 전류 세기에 따라 반응하는 뉴런의 수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센 자극을 주어 더 많은 수의 뉴런들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기 쉽지만 자극이 강해진다고 해서 반응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의 뉴런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뉴럴링크는 지난 7월 FDA로부터 혁신 장치 지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실제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FDA로부터 우선적인 검토, 효율적인 임상 설계를 지원받아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의 것으로 안정성이 검증된 단계는 아닙니다. Q&A 세션에서는 보안에 대한 문제, 출시한다면 첫 어플은 무엇인가 등 흥미로운 질문들이 있었지만, 답변이 애매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가 더욱 발달하면 기억을 백업으로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을 거라며, 추억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이상한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번 뉴럴링크의 1년간 성과는 칩 단순화, 무선 충전, 돼지의 이식에 문제없음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사실 눈에 띄는 커다란 성과는 없는 셈입니다. 더 많은 인재를 뽑기 위해 이번 시연회를 기획했다고 했던 만큼, 인재 확충을 잘 마무리해 목표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